힙합 힙합은 절대 결코 다만 오직 단지 소외된 모두 왠 바로 한 분 앞으로 가 가 가 가 용등포 사거리로 지나서 도착한 작업실 we so good 요 솔직히 말할게 How can I make that money? 난 오늘 일을 마친 뒤에 새 차 새 집을 꺼내 바지도 소 대전 대구 광주 부상 But time is now 너무 빨리 지나는 뭔가 말로 확인한다면 자기 말이 아님 누군가의 음악이 와 그는 누군가의 삶 그 과정이 가는 다음에 느끼는 감상 많은 사람들이 저는 희망을 느꼈으면 좋겠어요